전남 화순군이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 26일 화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구직활동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료 응시료 지원과 면접 복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비롯한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에선 지난 3월 NCS 필기시험 대비 특강을 시작으로 매달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서 취업 특강을 진행하고 직업 상담사를 통해서 취업 컨설팅과 면접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